대전 지역 초등학교 취학 예정자 예비 소집에 참여하지 않은 인원이 대상 학생의 7.7%인 963명으로 파악됐습니다. 대전시 교육청이 3일과 4일 152개 학교에서 예비 소집을 실시한 결과 대상자 12,448명 중 11,485명이 참여해 응소율은 92.3%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91.4%에 비해 상승했습니다. 시교육청은 963명에 대해 전화 연락과 가정 방문 등을 진행한 뒤 소재나 안전이 파악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.